진짜 큰 거 같네? 어머나! 아니 설마! 아니 아까... 어? 양고기는 통으로 구워야 제맛! 클래스가 다른 양고기이네요! I think the order is wrong. It's right, it's right. 양이 너무 많아요. This is too much. I don't think this is what we ordered. One, two, three. Four, five, seven. 아, 아시아라. 아, 이게 아까 손으로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몰라! 10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10명이잖아! 이건 뭐 어떻게 해? 쌤 아빠가 계산해야지. 오케이, 미안. 10! 너 알고 있었니? 이거, 이거 원래... 어? 제가 원래 중국에 했던 거예요, 이거. 신념같은 거. 같이 먹으려고 아까 이거 주문했어. 저희도 먹으려면 저 좋은 게 있어야지. 좀 맛없어요. 우와, 오늘 통 큰 회식이네요. 한번 먹어볼까? 무슨 맛일까? 양통구이! 오, 맛있나 봐, 맛있나 봐! 오, 맛있나 봐! 우와, 눈이랑 콧구멍이 커졌어요. 입도 커지고요. 오, 이게 맛있었나 보다. 오, 이게 맛있었나 보다. 오, 먹는 아하, 아하, 아하. 아, 그래서 그냥! 아, 그래서 그냥. 오늘 아해서 그냥 이렇게 해. 역시 클라스에 다는 먹방입니다. 오! 야! 먹을 줄 아네. 콩구이니까 천천히 먹어봐야죠. 맛있어요? 지금 뭐 손도, 으아! 손도 필요 없어요! 아! 멘토리 시작! 넌사벽이 넌사벽! 어, 뼈가 없었어, 뼈가 없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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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게 밥이에요! 아빠랑, 밑에 밥이 맞네? 응. 나 좋아하는 밥이네? 언니도 좋아하는 밥이야, 맞아. 뭐? 쌀이 품종이 우리가 먹는 거랑 좀 다른데, 쌀의 일종이죠. 맛있어. 응. 아, 역시 피드빛. 양 껍질에? 우와. 저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아, 먹고 싶다. 마이킹. 응? 마이킹. 아, 껍질에다가 이렇게. 아, 만두. 밥 올려놓고 먹는 거야? 양 껍질로 만두 만든 거야? 정말 맛있어. 아, 정말 인정합니다. 우리 푸드크레이터. 아, 또 아빠한테 챙겨주고. 응.